컴누드 뮤지엄 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요코하마에 있구요 누드를 정말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만의 누드를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슨 로비가 박물관 로비 갔네요 진짜로 엄청납니다 부모가 가고 싶습니다 서운처럼 가고 싶어요 박물관 로비 갔네요 가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